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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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만단주의 개그맨 신윤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개그맨 박미성입니다 인사가 왜 그 모양이야? 뭘 그 모양이야 나는 스타가 될 맘이 없다고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갈거야 그런 놈이 유행어를 왜 만들어 아니야 민성이는 가늘고 길게 갈거야 그거 따라해 주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죠 알았어 근데 너 무대에 올라오면서 의상 점검 좀 해라 왜? 어떤데? 여기 실밥이 다 튀어나와있네 그래? 튀어나왔어? 그걸 왜 자꾸 하는거야 알았어 그나저나 나 이번에 영화 캐스팅 됐다 오 대박 네가 상대 역할 좀 연습 한 번만 해줘봐 내가 상대 역할 해? 알았어 이게 추격전이거든? 어 숨막히는 추격전에 내가 형사 역할을 할거야 알았어 나 그럼 과외가게 사장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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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복숭아 내 복숭아 야 어? 너무 단역이잖아 지금 복숭아 물어내요 아유 그만하고 내가 형사하면 넌 범인을 해야지 범인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주지 알았어 내가 범인하고 형사가 쫓아가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드디어 마주친거야 어 알겠지?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알았어 아 이 자식 드디어 잡았다 아 야 너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? 동탄 신도시 정도? 야 어? 구체적인 지역명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아 그런 의미 아니야? 감정이 너무 깨지잖아 아 그래? 어 다시 해봐 다시 어 알았어 알았어 야 너 이번에 들어가면 내가 콩밥 제대로 먹여줄게 야 내가 너한테 잡힐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? 어떻게 올라왔는데? 가늘고 길게 그것 좀 하지 마니까 그것 좀 아 진짜 가늘고 길게 좀 하지마 아니 그렇게 왔을 수 있잖아 아 야 됐어 바꾸자 바꿔 야 내가 범인 할테니까 네가 한번 쫓아와봐 알겠지? 아 아 그만 그만 아 진짜 끈질기네 진짜 야 아 너 뭐하는 녀석이야? 복숭아 값 줘요 왜 사장님이야 이씨 복숭아 값 줘요 팔지도 못해요 아 왜 사장님이야 복숭아 값을 줘야지 제가 장사를 해 그만해 그만하자 야 그냥 잡혔다 치자 잡혔다 치고 여기 경찰서야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잡힌 거야? 범인이 잡힌 거지 아 범인이 잡힌 거야 알았어 니가 범인이야 야 야 야 야 독밥 서엄마 독밥 서엄마 마 네 인마 니가 세장이랑 최민식 빼 최민식 빼 최민식 빼고 인마 새로운 영화야 새로운 영화 알았어 너 똑바로 얘기해 너 이름 아 뭐야 이름 이름 아이 진짜 박민성이요 너 고등학교 어디야 그거 왜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너 고등학교 동창했고 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내가 안 그랬다니깐요 아니 그러니까 너 어느 고야 빨리 얘기해 어느 고냐고 아이 진짜 가늘고 가늘고 가늘고가 어디 있어 가늘고등학교 있어 있어 가늘고등학교가 너무 이상하잖아 가늘고등학교 있어 야 야 다시 바꿔 어? 네가 형사해 내가 형사해? 어 내가 범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알았어 아 그럼 제대로 연기를 해야지 아 진짜 나 아니라니까 야 야 야 야 아 내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너무 많이 때리지 않니? 그렇지? 나도 나도 생각하면서 기다했어 알았어 야 왜요? 야 너 이름 뭐야? 신윤승입니다 신윤승? 실례지만 어디신십일까? 최민식 좀 때려 아 왜 자꾸 최민식을 넣는 거야 다른 사람 연기하지 말고 네 거 하라고 알았어 빼고 하면 돼 어 빼고 해 야 너 순순히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저 말 안 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FBI에서 심리수사 담당하던 베테랑 형사야 아이고 그래도 말 안 할 거야 쉽지 않을걸요 야 너 니가 다 뒤집어 쓰고 감빵에서 평생 살래? 아니면 순순히 물고 잠깐 살다 나올래 음 그래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야 너 평생 범죄자 얼굴로 살래? 아니면 차은우 얼굴로 10년 살래 그래도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너 니 얼굴로 평생 살래? 10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릴래? 밸런스 게임을! 밸런스 게임이잖아 갑자기 밸런스 게임을 왜 해? 아니 심리수사잖아 야 얼굴 랜덤 어떻게 돌리냐 얼굴을 뭐 이렇게? 야 진짜로 돌리면 어떻게 진짜로 돌리면 아 너 하지마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없어 야 그러면 마지막 씬만 진짜 제대로 봐줘 어 마지막 씬만? 감정만 나 끌어오르게 그것만 좀 잘해주면 되거든? 아 마지막 총격전이야 마지막 씬 최후 결두 아 이거 진짜 잘해볼게 그럼 그것만 좀 잘 부탁드릴게 아 내가! 내가 여기까지 오지 말자고 했지 어?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내가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는 줄 알아? 세상이!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! 알았어 가만히 있어 안 돼 안 돼 칼은 꺼내지 마 칼은 안 돼 칼은 안 된다고 알래 펜싱이 말이 되니? 거기 적국지야 펜싱이 말이 되냐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왜 기뻐해? 어? 야 칼 하지마 누가 범인이 펜싱칼을 들고 있어 야 펜싱이 대세야 너 총 들어 마지막 제대로 하자 총격전이야 둘 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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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식 진짜 끝까지 괴롭히네 어디 한번 끝장을 보자 우리가 아우지찬 아우 왜 계속 올림픽이야 왜 계속 아 올림픽이 대세잖아 아 진짜 너 왜 이렇게 웃기니 너 뭐가? 내가 스타 되고 싶어서 그렇지 아우 아니야 아니야 민성이는 가슬고 깨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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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iling 거야 아 긴편에 표정을 획용할 거야